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은 인사가 중요합니다. 자 인사 연습합시다. 차렷 고맙습니다. 예 졸라입니다. 자 올해 올해 예 때문에 예 때문에 예상에도 없던 촬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면접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두 시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을 보시는데 예 면접 보시는데 예 어디 갔네 예 얘 때문에 어 얘 때문에 기존에 대면 면접에서 대면 면접에서 대면 면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얘들아 대면 면접 실시한 대학들도 있다. 예 비대면 면접까지 생겼고 그 다음에 비대면을 어떻게 실시할까 이제 뭐 말들이 많았죠. 예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렇게 세 가지로 교통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같은 대학에서도 전형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돈 받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개동 영상으로 예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작년에 찍어놓은 공개 동영상도 있거든 그것도 여전히 유용해. 그러니까는 제 공개 동영상은 다 보세요. 다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시간 낭비용은 아니에요. 뭐 타임킬러 킬러 킬링 타임용? 킬링 타임용 맞니? 그 용도는 아니야. 그러니까는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면접을 준비한 입장입니다. 대면 면접일 때는 대면만 있을 때는 요만 따지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 질문형 주로 서류 확인형 면접이 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인적성 면접이 이제 또는 기초 수행 면접이 상황 제시형 요런 상황이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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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상황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시문 제시형 요건 이제 진짜 뭐 논수 문제 같은 문제 푸는 거죠. 문제 툭 던져 놓고 풀어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지. 요게 돼서 이제 요거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됐는데 대학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준비시키는데 뭐 크게 그렇게 복잡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유형이 우씨 어떡한데 이거 진짜 큰일났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동영상 업로드형의 자료 제시형 이건 아닐 거야. 이런 건 좀 오버일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현장 녹화형인데 단순 질문형일까?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긴 해. 그래서 이게 조합이 잘 맞는 조합이 있고 잘 안 맞는 조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대학에다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해놨지만 여러분이 면접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될 거 대학교 입학제에 전화해보는 거 다시 전화해보는 거 저도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남기지 말고 대학별 게시판 있죠. 대학별 입시 게시판 그게 글 남기지 마시고요. 입학제에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 정보들 더 얻기도 합니다. 진짜로. 답변은 굉장히 형식적이야. 여러분 질문 남기면 답변은 굉장히 기계적이 형식적이야. 아마 걔네들은 뭐 귀찮으니까 복불복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이거죠. 이게 실제로 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면접 매트리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아 뭐가 이렇게 복잡했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어찌되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면접이잖아. 뭐 코로나 면접은 면접 아니냐.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면서 뭐 코로나 면접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준비해. 그냥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해요.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한데 입시다 보니까는 그 기분을 자꾸 무시하고 아주 디테일한 거 뭐 팁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휘둘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팁은 뒤로 뺐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하느냐고 하면 기본적인 것 중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딴 거 준비해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뭐 제가 뭐 뭐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게시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만나면은 아니 저런 걸 뭐 왜 얘기하지? 저런 걸 왜 가르치지? 왜 알려주지?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냐.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선생님 딴 데서는 중요하다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냥 뭐 저도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 소재 면접 평가 교수 대상의 설문 자료들입니다. 요즘 이거 못 구해요. 이거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인데 면접 강의 1회에서 이제 주로 디테일한 자세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을 많이 다루긴 했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공개는 못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네들인데요. 얘네들 자 이제 잘 봐봐잉. 잘 봐봐잉. 웃는 표정, 밝은 표정은 일단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좋은 평가야. 다시 표정이 웃는 표정이고 밝은 표정이야. 이거는 썩소가 아닌 이상은 아니 이상은 아니면 음흉한 미소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지. 선생님 저는 그런 표정 안 나오는데요. 사실 뭐 저도 표정은 그러니까 이 표정이 정상입니다. 아 예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이거야. 그래서 본인이 웃는 표정이 아니야. 밝은 표정이 아니야. 선생님 웃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다시 웃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다. 안 웃어도 돼. 울지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 지우려고 하지 마. 본인의 표정이 웃는 표정이고 밝은 표정이야.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해해.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 물려주셨네. 본인의 웃는 표정, 밝은 표정이 아니야. 불리할 건 없어. 다시 불리할 건 없어. 괜찮아. 그리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표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도의 문제고요. 태도의 문제는 기본 점수가 만점 보시면 됩니다. 태도의 문제는요. 감점만 안 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태도를 아주 뛰어난 태도군. 이게 아니라 그 정도 태도면 됐다. 이 정도면 돼. 그래서 이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게다가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거잖아. 이거잖아. 뭐 표정 보이냐? 뭐 눈웃음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은 뭐 표정이라는 게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니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표정이 아닌 어떤 제스처 같은 데서 같은 데서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예의 어긋나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의 표정에서는 이제 크게 여러분이 고투리 잡힐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울지는 마라. 알겠니? 울지는 마이. 어? 자. 고거 고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웃는 표정, 밝은 표정 지어라고 하는 지어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상관없어이. 시행 쓰지 마이. 그다음에 두 번째 목소리 크기인데 목소리 크기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좀 답답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5분, 10분 동안 면접하다 보면 특히 뭐 MMI 면접 같은 경우는 시간 더 길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그런 면접이 되면 좀 이게 답답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목소리 크기는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목소리 크기 때문에 문제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대학의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도 대학에서도 제가 몇 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제 뭐 지원자가 목소리 크기가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데 어떡하느냐. 지금까지 목소리 때문에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미리 거짓할 필요는 없죠. 목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상대방이 알아들 정도면 돼. 근데 상대방이 뭐 고리가 얼마인지 알 게 뭐야. 근데 평소에 하는 목소리 크기에서 뭐 크고 커 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설마 저기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와 교수님 위력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또 교수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기 교수님 위력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소리 크기는 좀 크도 괜찮고 이 목소리 크기가 문제 있습니까? 첫 번째 좀 작아도 괜찮고 지금 제 목소리 크기는 크게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목소리 크기 마찬가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소리 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밝은 톤 하이 톤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목소리 톤 때문에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왜 저기 그 뉴스 같은데 보면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거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어떤 이제 교수님은 또는 이제 어떤 전문가는 아 목소리가 진짜 귀에 쏙쏙 박혀. 진짜. 강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어떤 교수님은 말소리가 굉장히 어눌해. 톤이 굉장히 다운된 톤이 해가지고 뭐 졸려. 사실 저도 목소리 톤은 하이 톤은 아니에요. 목소리 톤은 하자면은 강사로서 그렇게 좋은 어떤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사에서 잘린 적은 없다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은 여러분의 답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너 목소리 톤이 왜 그래. 이것 때문에 문제 삼질 않아요. 평가 요소가 아닌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뭡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이 톤이야 톤이 어떤 저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다른 거 신경 써. 그게 더 네 입시에 도움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다. 말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평소에 조금 빠르 편히 가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 저는 말이 좀 속도가 느린데 괜찮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말 속도는 어느 정도 오차범위에서 괜찮아요. 0.8배속이나 1.3배속이나 괜찮다니까. 근데 너 바로 그래 이러다가 아 이게 말이 꼬여. 이럴 경우는 안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을까 는 일부러 음 말을 음 늘린다 이러면 망하겠죠. 그러면 망한다. 아니요. 그건 망한다. 그게 아니라 뭐 0.8배속에서 1.2배속 정도는 괜찮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될 건 뭐냐면 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각의 속도가 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생각의 속도와 말의 속도의 불일치죠. 자 무슨 얘기냐 성격 급한 친구들 성격 급한 친구들이 생각이 빨라. 생각이 먼저 쫙 해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저만큼 나가 있는데 말이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말이 꼬여.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요 태도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좀 이렇게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도대체 그거 왜 모르죠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렇지. 야 그거 왜 왜 못하더냐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앉은 자리에서 막 감당을 못해 막 몸이 막 앞으로 쏠려 요거는 요거는 의사소통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의사소통 태도의 문제 있는 거예요 생각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말이 빨라질 필요는 없어요 생각하는 속도를 늦추든 아니면 말 말입니다 말하는 태도 엄밀히 말하면 말하는 태도를 자기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 또 하나 생각이 느려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생각이 느려 그래서 일부러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해 그건 안 좋아 그건 안 좋아 차라리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교수님께 제가 뭐 면접 강의할 때 면접 1강의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정중하게 요청하시라고요 교수님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얘기하다가 실제로 된다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생각의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본인 생각하기에 한 5초 이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이내에 답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아예 교수님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크다 그러면 망한다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빠른 친구들은요 생각은 빨리 해도 티 내지 마 다시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거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거 너네 마음속에 있는 거 티 내지 마 알겠니 어 그래서 말 속도 자체보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태도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조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염색인데 특히 이제 그 뭐 사실 뭐 그러니까 그 뭐 음악 이런 쪽이죠 뭐 예체능 쪽은 크게 뭐 고민거리가 안 되는데 좀 전문직 이제 특수목적대 어 의대 뭐 그 다음에 사범대 교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관학교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 염색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저도 머리 염색을 머리 염색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본인이 본인이 이제 이 머리 염색이죠 머리 염색을 했을 때 했을 때 이게 아 남들보다 남들보다 튀어야지 그래서 미자원 가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그 헤어 디자이너 보고 이 동네에서 제일 튀게 해주세요 이번 달에서 이번 달 염색을 주셔서 제일 튀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면 아니면 대학에서 그것까지고 꼬투리 잡지는 않습니다 어 그거는 진짜 머리 염색을 뭐 빨주노초 파남보에다가 뭔가 금빛으로 예 뭐 은빛으로 하얗게 은백으로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어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 될 건 아니니까는 뭐 약간의 뭐 탈색 그 다음 뭡니까 뭐 약간의 이제 뭐 약간의 금발 예 뭐 그런 것들 예 뭐 사실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면접이 중요한 면접이야 근데 염색이 마음에 걸려 그러면 바꿔 예 그거는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싶으면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그냥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길 가다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타입이다 그러면 괜찮아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염색입니다 대학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염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해 주의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오 그러면 괜찮겠네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잘 들어 면접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한 평가야 그렇지 무슨 얘기냐 면접에 참여한 애들이 나름 염색이 틴 애들은 염색이 좀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는 애들은 나름 정의를 하고 왔겠지 그러니까 교수 눈이 안 튀었겠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접에 참여한 친구들이 나름 염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뭡니까 자기 규제 자기 절제를 한 상태에서 자기 조정을 한 상태에서 면접장을 갖고 교수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거라 그거 교수님이 진짜 전국에 온갖 염색을 다 보고는 괜찮다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마음에 걸리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모 정도라고 해둡시다 어 그 다음에 답변의 길인데 이거 진짜 제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몇 초간 답변해야 되죠 질문 따라 다르지 내용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갖다가 50절 답변하겠습니까 1분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가 뭔 있는데 5초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겠니 지원 동기가 뭐야 5초야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제가 오르비를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강사 담당하시는 분이 선생님은 오르비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했는데 거기다 대고 자 1,2,3,4,5 이겁니다 1,2,3,4,5 이겁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제가 오르비에 지원한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질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몇 초간 답변해야 되느냐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뭡니까 면접을 진짜 정형화시키는 거라 그거 조심하십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문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변 내용의 요소들 무슨 얘기냐 지원 동기가 하나인 친구가 있고 지원 동기가 두 개인 친구가 있어 당연히 지원 동기 두 개인 친구가 더 많이 얘기하겠지 그렇지 않겠니 지원 동기 세 개인 친구는 더 많이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변의 길입니다 짧은 답변 긴 답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내용이 충분해가지고 길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용도 없는데 질질 끌어 문제가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핵심이 아주 명료한 문제야 그러니까 답변이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뭐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끝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실제 사례야 사형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끝 끝 뭐야 이건 도대체 예 저는 사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다 못해 얘들아 얘들아 안 좋게 생각합니다 끝 이게 뭐야 도대체 어 내용 보고 판단 질문 보고 판단하고 내용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의 답변의 내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골고루 판단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 묻지 말아주세요 제발 선생님 몇 초간 답변해달래요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우 긴장인데 매우 긴장 긴장하고 안 하고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안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거 한 세모 정도 치자 왜 세모냐 하면 긴장한 거는 문제가 안돼 여러분이 쫄아져 있어 쫄아 있어 그러면 교수님이 얘 왜 이렇게 쫄아있냐 불쌍한데 하고 약간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긴장을 하니까는 몸만 긴장한 게 아니고 머리가 긴장이 돼 생각이 안나 백지야 그 다음에 머리가 긴장되니까는 말이 긴장돼 입이 계속 꼬여 말이 계속 꼬여 요건 문제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당일날 분위기 압도당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뭡니까 교수님의 압박 질문에 여러분이 당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머리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 연습할 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하오 거리면서 님 붙을 거야 넌 붙을 거야 넌 잘해 응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이제 뭡니까 자기 격려해주고 상호 격려해주는 건 좋은데 좋은데 그걸로 끝내지 말라고 교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면접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다시 상호작용이 없는 면접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100% 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입니다 제발 하오 거리면서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파이팅 하면서 이제 행복해로 너무 돌리지 마세요 조금만 돌려요 아예 돌리지 말하고는 않을 테니까 조금만 돌리고 나머지는 좀 뭡니까 좀 압박 면접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계속 꼬투리 잡는 면접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뭐니 야 정말 그런 거 맞아? 진짜 맞아? 좀 이렇게 여러분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제 사람들 일부러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야 오늘 좀 나를 공격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할 때 친구들하고 연습할 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연습이 되게끔 면접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긴장 자체는 고민거리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결국 생각이 긴장되고 입이 긴장되는 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연습을 할 때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오늘 이 감독관이 오늘 이 면접관이 왜 자꾸 나한테 꼬리 잡지?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충분히 대비를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미 지나갔잖아 아니 버스 지나갔는데 왜 손 들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뽑았잖아 다시 너를 1차에 통과시켰잖아 그러면 이제 된거라 된거라 굳이 하자면 뭡니까 여기서 아쉬운 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학 가서 보완하겠다 다시 지금 내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 얘기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을 내 대학 가서 이런 식으로 보완하겠다 그거는 준비해가 그거는 아 고등학교 때 요러 요런 게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때 요런 게 아쉬운 이유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대학에서 그런 걸 이제 메꾸려고 준비 중이다 뭐 계획 중이다 그걸 얘기를 하러 그거를 그게 나와주면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아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원속이고 아심의 연속이고 어? 연속이고 지금은 또 제가 왜 첫사랑한테 그렇게 죄송합니다 병신같이 고백했을까 예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제 뭐니 그 실수를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지 말라고 언제는 대학때나 하지 말라고 대학때나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다 그걸 준비해가면 돼 그러면은 네 면접은 좋은 면접이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나가고 싶지 마시고요 대신에 뭐니 완벽하지 못하고 아쉬운 것들을 보충하는 작업들을 어떤 게 있을지를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 면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다 어떤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되긴 하지만 어디 갔니 이 같은 경우 사실 그 이민에는 아 생각을 생각을 잘못해 답변을 잘못해 그건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예 그런 것까지 연습을 좀 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 좀 더 실전적인 것을 좀 빡세게 예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요거 말고 뭐 더 있긴 하지만 더 있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은 걸 또 얘기하면 또 한꺼번에 또 얘기하면 머리가 또 지어 터집니다 그렇죠 요 정도 선에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제 예 예 요구 유형별 팁 요구 유형별 팁 요구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입니다 예 면접 준비를 좀 더 실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기에 대한 얘기를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올해 예 코로나 면접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예 잘할 수 있으니까는 다시 충분히 잘할 수 있긴 한데 연습은 해 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 강의 그 다음에 제 어 저의 그 뭐 글 게시판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료들 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공개한 이제 그 뭡니까 선행 역량 예 그 선행학습 예 그 평가 결과 보고서 예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입학자 전환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규네 수고하셨습니다